게임을 시작하지! 빠밤! 다다다다다여라! 이거 갖고 시켰습니다! 조용히는 이리와! 왜 나 안 들렸어! 다 탐탐! 탐탐탐! 검사까지 다 받고 왔고 역시 K-방역이 짱인 것 같습니다 와우, 치즈! 와우! 이렇게 얇지? 탐탐탐탐탐 ㅎㅎ час아 haircut Wireless 바자회가 뭐야 이거? 바자회가 뭐야 이거? 이거 언제 사나요? 바자회 이거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냐 그거 용기 5개 모아서 가져가면 팩 하나 새로 줘 아... 그럼! 그럼! 물 다려먹으면 몸이 좋긴 하겠다 조선진이 아니야? 허준이세요? 나 물차 입어봐야겠다 물차? 누나 가위바위보 이겨서 이거 먼저 가져가 안되면 된거 가위바위보 핸드셀 그거 안돼 그거 내꺼야 나 담아 놓을게 뭔소리야 안유빈이 거의 떠리가 가져가는거야 근데 선진이랑 왔어도 별로 다를게 없었어 어? 뭐와서 왔어? 어? 어? 한 번 더 돌리자 어? 뒤집어서 돌릴까? 어? 와 대박이다 뒷갈 파티 조선진아 이리와 왜? 나 안 움직였어 융합꽃이 피었습니다 융합꽃이 피었습니다 융합꽃이 피었습니다 융합꽃이 피었습니다 융합꽃이 피었습니다 융합꽃이 피었습니다 와 일로와 자기가 알잖아요 걸린 사람 나? 자기가 알잖아 나 아닌데? 아 진짜 이런다고? 나 아니야 게임을 시작하지 빠밤 저는 힘이 없는거에요 진짜 수상하다니까 내가 섞었고 이것도 내꺼야 야! 너 왜그래 뜻하나? 뭔가 이상한데? 시작부터 사줘 내가 올해는 시어빛만 좋다고 그랬어 시어빛만 붙고 있는거야 지금 다 그치 갖고 나 시어빛된게 어디야 쓸데없지 시작점 왜그래 나 이거 대박이다 대박 싹점 탕구 끓는 맛 어묵탕 칼미탕 칼미탕 호랑탕 하 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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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령 갑니다 한국 데이트 들어왔구요 아침을 못먹어가지고 크라스왕이랑 음악채트 마시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텅 비었네요 비행기가 텅 비었네요 나는 포샌 비행기가 텅 비었네요 그냥 이쁘게 비었네요 젤이크 큰 비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저 한국이에요. 검사까지 다 받고 왔고 역시 K-방역이 짱인 것 같습니다. 저 때문에 어머니, 아버지가 2주 동안 호텔에 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집은 저의 것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실 요 며칠 동안 계속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자마자 삼첩분식에서 떡볶이를 시켰어요. 저 이거 인스타라면서 많이 봤는데 이걸 요렇게 여시더라고요, 다들.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. 저도 이거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? 진짜 귀엽다. 중국식 배달집처럼 어머. 그래, 이런 비주얼을 원했어요, 제가.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너무 맛있어. 중국당면. 와우. 진짜. 개인적으로 야핏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만 스쳐 먹을 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굿모닝. 여러분, 저 음성결과받았어요. 예이. 기념으로 꼬바로우랑 마라탕을 시켰습니다. 꼬바로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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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조금 고추 마늘 육수 대파 계란 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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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지금은 저녁 8시고요. 아침 10시에 자서 지금 일어났어요. 그래서 찜닭을 시켰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침 10시 canal 매니저acie 물을 넣어 도착할 사람 물에 가게 보소 랍스프 간장 가루 소금 계란 소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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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